누가 알까? 모파상 짧은 두 개의 글로 구성된 단편 소설입니다. 내 추론에 아무 결점이 없고 내 금정에 아무 실수도 없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관찰한 것들 속에 누락이 없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나는 나 자신을 환각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기묘한 흑계배의 놀이계로 여겨야 할 것이다. 결국 누가 알겠는가? 나는 지금 요양소에 있다. 내 자신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신중하게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여기에 들어왔다. 내 사연을 아는 사람은 딱 한 명이다. 이곳의 의사 말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글로 쓸 것이다. 이유는 나 자신이 아주 잘 알고 있다. 그 이야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그 이야기가 견딜 수 없는 악몽처럼 생생히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나는 언둔자, 몽상가, 일종의 고독한 철학자였다. 너그럽고 작은 것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앙심이나 하늘에 대한 원망이 없었다. 하지만 타인이라는 존재를 내 안에 끌어들이는 것을 불편해해서 줄곧 혼자 살았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은 거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우 친숙한 사람이라도 그 존재감이 옆에서 느껴지면 실증나고 피곤하고 짜증이 난다. 그들이 그만 떠났으면 하는 욕구가 혼자 있고 싶어한 욕구가 괴로울 정도로 커진다. 그 욕구는 어떤 필요 이상이다. 억제할 수 없는 절박한 필요이다. 만약 내가 타인들과 정도 이상으로 오래 함께 있게 되면 내가 그들의 말을 기꺼이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밖에 없게 되면 나에게는 틀림없이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어떤 사고냐고? 아 누가 알겠는가? 실신을 할까? 그렇다. 아마도. 어쨌든 나는 혼자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내 집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는 것도 견디지 못한다. 파리에서 지내면 사람들로 인해 숨이 막히기 때문에 거기서 살지 못한다. 주위에 있는 붐비고 덜 끓는 엄청난 군중 때문에 정신적으로 죽어가고 몸과 신경이 고통받는다. 심지어 그들이 잠들어 있을 때 조차. 아 타인들의 잠은 그들의 말보다 훨씬 더 참기 힘들다. 벽 건너편의 정신활동이 중단된 존재가 자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을 느낄 때 나는 결코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누가 알겠는가? 그 원인은 아마도 매우 간단할 것이다. 나는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모든 일에 쉽게 피로를 느낀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존재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지구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쪽은 타인을 피로로 하고 타인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타인에게 관심 받는 것을 좋아하고 타인으로 인해 휴식을 얻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고독을 빙하 등반이나 사막 횡단처럼 힘들어한다. 고독 때문에 녹초가 되고 무화되는 사람들이다. 다른 한쪽은 타인 때문에 실증을 내고 지루해하고 불편해하고 기진맥진해한다. 반면 고독을 통해 진정되고 휴식을 얻고 사색에 잠기고 상상에 젖어든다. 요컨대 둘 다 정상적인 심리현상이다. 한쪽 사람들은 밖에서 사는 재능을 타고났고 다른쪽 사람들은 안에서 사는 재능을 타고났다. 내 경우 밖에 주위를 기울이면 금세 지쳐버린다. 금방 한계에 다다라 온몸과 정신이 견디기 힘든 시련과 불편함을 겪는다. 그 결과 나는 생명이 없는 물건들의 많은 애착과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여러가지 물건, 가구, 익숙하고 정겹고 자질구려한 장식품들을 집안에 갖춰놓은 채 그 안에서 외로우면서도 활기찬 삶을 살게 되었다. 나는 그렇게 집을 조금씩 채워가고 치장했다. 그 안에 있으면 그 물건들의 애무가 익숙하게 느껴져서 잔잔하면서도 감미로운 대상인 사랑스러운 여인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기분 좋고 매우 행복했다. 나는 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아름다운 정원 속에 내가 이따금씩 필요로 하는 사회적 수단들을 접할 수 있는 도시 가까이에 그 집을 지었다. 하인들은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채소박, 깊숙한 곳 외따로 떨어진 건물에서 잠을 잤다. 잎이 우거진 키 큰 나무들 아래 파묻힌 고요한 집 안에서 혼자 밤을 보낼 때면 너무나 편안하고 기분이 더 좋아서 더 오랫동안 그 느낌을 음미하기 위해 몇 시간이고 잠자리에 들기를 주저할 정도였다. 그날은 시의 극장에서 지그프리들을 상령했다. 그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악극을 그날 처음 관람하고 나는 생생한 기쁨을 느꼈다. 노래 가사들이 머릿속에 맴돌고 아름다운 장면들이 눈앞에 떠올랐다. 나는 그 흥분에 쌓여 경쾌한 기분으로 걸어서 돌아왔다. 주변이 무척 어두웠지만 큰 길을 분간할 수는 있었다. 나는 여러 번 도랑 속에 곤두박질 칠 뻔했다. 집까지는 약 1킬로미터 혹은 그보다 좀 더 멀었다. 천천히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새벽 1시에서 1시 반 사이였다. 앞에 보이는 하늘이 조금 부위했다. 그 하늘에 눈썹같은 달이 조금 드러냈다. 서글픈 하얀 달이었다. 오후 너더시에 떠는 상연 달은 환하고 절겁고 은빛으로 반짝인다. 하지만 자정이 지나서 떠는 하얀 달은 불거스름하고 서글프고 음산하다. 마녀 집회 때 뜬다는 눈썹 달이다. 밤에 잘 나다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것을 자각할 것이다. 천자는 실처럼 가느다라지만 사람의 마음을 기뻐게 하는 절거운 빛을 던지고 뚜렷한 그림자를 땅에 그린다. 그러나 후자는 죽어가는 어렴풋한 빛을 겨우 흩뿌린다. 그 빛이라는 것이 너무 보잘것 없어서 그의 그림자조차 만들지 못한다. 내 집 정원의 어두컴컴한 윤곽이 멀리서 보였다.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자 어디서 왔는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다. 나는 걸음을 늦추었다. 날씨가 무척 온화했다. 커다란 나무들의 모습이 마치 내 집이 파묻힌 무덤 같았다. 나는 울타리를 열고 무화과나무 산책로로 들어갔다. 내 거처를 향해 뻗어있는 산책로였다. 창백한 어둠 아래 어렴풋한 색조의 타원형 얼룩들 아래 잔디밭을 에두른 화단이 불투명하게 보였다. 산책로 위쪽은 터널처럼 아치 모양으로 휘어있었다. 집 가까이 가는 동안 나는 기묘한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걸음을 멈추어 보았다. 아무 서로도 들리지 않았다. 나무 잎들 속에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나는 생각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지난 10년 동안 나는 집에 돌아올 때 아무런 불안감도 느끼지 않았다. 무섭지 않았다. 밤을 무수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사람, 그러니까 농작물 쓰리꾼이나 도둑이 보였다면 주저없이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었을 것이다. 게다가 나는 무장했다. 나에게는 권총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권총에 손을 대지 않았다. 내 안에 움트는 두려움에 저항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전조?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될 때 인간의 감각을 지배하는 신기한 전조? 아마도. 누가 알겠는가?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몸에 소름이 돌았다. 내 집의 닫힌 덫창 앞에 서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분 기다려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응접실 창문 및 벤치에 앉았다. 몸을 조금 떨면서 벽에 머리를 기대고 잎이 우거진 나무 그늘을 응시하며 거기에 앉아있었다. 그 최초의 순간 동안 나는 주변에서 특별한 것을 감지하지 못했다. 귀 속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평소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다. 기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종치는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소리도 들렸다. 잠시 후 윙윙거리는 소리가 더 또렷해지고 정확해지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 내 생각이 틀렸다. 나는 그 소리가 귀 속에서 윙윙거린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거기서 나는 평범한 소리가 아니라 무척 이상한 일이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내 집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나는 벽을 통해 그 소리를 지속적인 소음을 소음이라기보다는 술렁거림을 물건들의 희미한 움직임을 분관했다. 누가 내 가구들을 흔들고 움직이고 천천히 끄는 것 같았다. 아 나는 상당히 오랫동안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내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상한 동료를 잘 감지하기 위해 드창에 귀를 바짝 대해본 뒤 집 안에서 비정상적이고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무섭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할까? 놀랐다. 나는 권총을 장전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냥 기다렸다.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한 채 맑은 정신으로 하지만 무척 불안해하며 오랫동안 기다렸다. 더욱 커져가고 이따큼 극심한 강도를 띠는 소음에 초조함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불가사의한 술렁거림에 계속 귀 기울이며 선체로 기다렸다. 그러다 불현듯 내 비겁함이 부끄러워져서 열쇠 꾸러미를 움켜쥐고 그중 필요한 것을 골라내 자물산에 꽂고 두 번 돌렸다. 그런 다음 적먹던 힘을 다해 문을 열었고 그 바람에 문짝이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총성처럼 요란한 충격임이 났다. 그리고 내 집 꼭대기에서 아래층까지 엄청난 소란의 그 충격음에 응답했다. 너무나 급작스럽고 끔찍하고 귀가 멍해서 나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여전히 불필요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권총 케이스에서 권총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는 계단 위에서 마루판 위에서 양탄잡이에서 발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지만 구두같은 신발 소리가 아니라 목발 소리 나무로 된 목발과 마치 심벌저처럼 울리는 쇠로 된 목발 소리였다. 내 방 문지방에서 갑자기 나는 깨달았다. 내 안락의자가 독수할 때 사용하는 커다란 안락의자가 좌우로 흔들리며 나오고 있는 것을. 그것은 정원 쪽으로 나갔다. 응접실의 다른 가구들도 그 뒤를 따라갔다. 나지막한 소파가 짧은 다리로 아거처럼 기어갔고 의자들은 염소처럼 뛰어오르며 나갔다. 조그만 글상들은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어나갔다. 오 그 광경을 보는 내 심정이 어땠겠는가 나는 버팀벽에 기대어 몸을 웅크린 채 내 가구들의 행렬을 멀거니 지켜보았다. 그것들은 차례로 크기와 무기에 따라 빠르게 혹은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내 그랜드 피아노가 성난말이 구부하듯 옆구리로 음악을 흥얼거리며 지나갔다. 조그만 물건들은 개미처럼 모래 위로 미끄러졌다. 브러쉬 크리스털 제품, 컵들이 달빛에 반짝이는 애벌레들의 인광을 받아 더욱 빛을 냈다. 직물들이 기어가더니 문어처럼 웅덩이에 펼쳐졌다. 전세기에 만들어진 귀한 물건인 내 책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내가 받은 모든 편지들이 내 마음의 모든 역사가 내가 너무나 고통받았던 오래된 역사가 오롯이 담겨있었다. 사진들도 들어있었다. 갑자기 두려움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나는 책상으로 돌진해 도둑을 붙잡듯 도망가는 여자를 붙잡듯 책상을 붙잡았다. 하지만 책상은 쏜썰 틈도 없이 달아나버렸다. 분노에 가득 차 무진 애를 썼금만 나는 책상이 달아난 속도를 지연시키지 못하고 그 엄청난 위력에 속수무책으로 저항만 하다가 바닥에 쓰러졌다. 책상이 내 몸 위에 무너지더니 모래 위로 나를 질질 끌고 갔다. 책상을 뒤따르던 가구들이 내 다리를 쿵쿵 밟아 멍들게 하면서 지나갔다. 내가 책상을 놓자 말에서 떨어진 병사 위로 말이 운반하는 짐이 떨어져 내리듯 다른 가구들이 내 몸 위로 지나갔다. 공포로 정신이 나가버린 나는 넓은 상책로 밖으로 기어나가 나무들 속에 몸을 숨기고 내가 그다지 소중히 여기지 않던 사소하고 조그만 물건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이제는 빈집처럼 소리가 울리는 내 집 안에서 문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다시 닫혔다. 위층에서 아래층까지 내가 열어놓은 현관문에 이르기까지 문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첫 번째 문부터 마지막 문까지 모두 닫혔다. 나는 도시 방향으로 마구 뛰어갔다. 큰 길에 다다라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을 만나고야 냉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나는 몇 번 간 적이 있는 어느 호텔에 가서 문을 두드렸다. 그러고는 옷에 먼지를 털어낸 뒤 열쇠 꾸루미를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그 속에는 채소밭 열쇠도 들어있었다. 농작물 수리꾼들로부터 내 채소와 과일을 지켜주는 그곳 울타리 뒤 외딴 집에서 하인들이 자고 있었다. 나는 호텔에서 내준 방의 침대 속에 들어가 이불을 눈까지 뒤집었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날이 밝자마자 내 집 하인들에게 기별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아침 7시에 내 하인이 호텔 방의 문을 두드렸다. 하인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가 말했다. 주인님, 어젯밤에 몹시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왜? 주인님의 가재도구들을 몽땅 도독 맞았어요. 아주 작은 물건들까지 전부 다요? 그 소식을 듣고 나는 기쁘다. 왜냐고? 누가 알겠는가? 나는 자신을 잘 통제했다. 전날 밤 내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끔찍한 비밀처럼 내 의식 깊은 곳에 묻어버렸다. 나는 하인에게 대꾸했다. 내 열쇠 꾸루미를 훔쳐간 사람들이 그런 게로군. 즉시 경찰에 알려야겠네. 먼저 경찰서로 가게. 나는 나갈 채비를 하고 잠시 후에 거기로 합류하겠네. 경찰 수사는 다섯 달 동안 계속되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내 물건들 중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도둑들의 사소한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만약 내가 본 것을 말했다면 그날 밤 본 것을 말했다면 사람들은 도둑이 아니라 나를 잡아 가두었을 것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아, 나는 침묵했다. 집에 가구를 새로 들여놓지도 않았다. 그건 그야말로 쓸데없는 짓이었다. 그 일은 끊임없이 되풀이 될 테니까. 집에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집을 다시 보지 않았다. 나는 파리의 호텔로 갔다. 그리고 그 유감스러운 밤 이후 건강상태가 매우 심각해져 나는 의사들의 진찰을 받았다. 의사들은 여행을 권했고 나는 그 조언을 따랐다. 2. 우선 이탈리아 여행부터 시작했다. 밝은 햇빛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여섯 달 동안 나는 제노바에서 베네치아로 베네치아에서 피렌체로 피렌체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나폴리로 박랑했다. 그런 다음에는 그리스인과 노르망딘이 남긴 기념물이 있는 경탄스러운 땅 시칠레아를 그 자연과 유적들을 편력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건너가 노랗고 고요한 사막을 평화롭게 가로질렀다. 낙타, 가젤 그리고 아랍 사람들이 그곳을 박랑했고 가볍고 투명한 공기 속에는 밤이든 낮이든 아무런 강박관념도 떠다니지 않았다. 나는 마르세우를 통해 프랑스로 돌아왔다. 프로방스 지방의 유쾌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약해진 햇빛에 마음이 서글프졌다. 몸이 다 나았다고 믿었지만 프랑스로 돌아오면서 희미한 통증을 병의 근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묘한 전조를 느꼈다. 나는 파리로 갔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실증이 났다. 때는 가을이었고 나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잘 모르는 노르망디 지방을 여행하고 싶었다. 물론 루앙에서부터 시작했다. 그 중세 도시에 고딕 시대에 특별한 기념물이 있는 그 놀라운 박물관에 완전히 매료되고 열광해서 일주일 동안 그곳을 당당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4시경 나는 오드로베크라는 이름의 잉크처럼 검은 강이 흐르는 야릇한 거리로 들어가던 중 낡고 기묘한 집들의 외관에 주위를 빼앗겼다. 자세히 살펴보니 골동품 상점들이었다. 나는 문에서 문으로 이어지는 그 상점들을 돌아보았다. 아 골동품 상인들이 가게자리를 잘 또 골라놓았다. 오래된 풍량계가 아직도 삐끗거리며 돌아가는 기와와 청석돌로 된 뾰족한 지붕들 아래 얼씨년스러운 검은 물이 흐르는 괴기스러운 골목에 말이다. 어두운 상점들 깊숙한 곳에는 무늬가 조객된 괴, 루앙, 너베르, 무스티의 도자기, 색을 칠한 조각상, 떡갈나무 조각상,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의 조각상, 교회 장식품, 상제히, 예식대, 상제히는 미사 때 사제가 입는 제의를 말합니다. 상제히, 예식대에 입는 소매 없는 기인 제의, 성기들과 나무에 금도금을 한 오래된 감실이 쌓여있었다. 오, 그 높고 넓은 상점들은 말 그대로 신기한 소굴이었다. 지하실에서 다락방까지 수명이 요한한 온갖 종류의 물건들이 본래의 소유자로부터 그들이 사용하던 세기로부터 그들의 시대로부터 그들의 유행으로부터 살아남아 호기심으로 새로운 세대에게 팔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골동품 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자질구레 물건들에 대한 내 애정이 되살아났다. 나는 악취풍기는 오드 로베크의 물위에 가로노인 썩은 마루판 네개로 된 다리를 지나 이가게 저가게로 성큼성큼 돌아다녔다. 그런데 맙소사 나는 거기서 다시는 하지 못할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내 아름다운 옷장 하나가 물건들로 꽉 찬 고 가구들의 지하 묘지 입부처럼 보이는 둥근 천장 가장자리에서 내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나는 팔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옷장을 향해 다가갔다. 너무 놀랍고 떨리는 나머지 감히 만지지도 못했다. 손을 뻗기는 했지만 망설였다. 내 옷장이 틀림없었다. 루이 13세 양식의 곡특한 옷장이었다. 그 옷장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첫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멀리 어둡고 깊숙한 곳에 눈길을 던져보니 작은 물방울 무늬의 장식 융단이 덮인 내 안락의자 세 개가 보였다. 더 먼 곳에는 악리 2세 양식의 탁자 물건이라서 전에 파리 사람들이 그 탁자들을 구경하러 오곤 했다. 그러니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그때 내 심정이 어땠을지 나는 감정이 격해지고 몸이 거의 마비된 채 그것들을 향해 다가갔다. 용기를 내서 나아갔다. 암흑시대의 기사가 마법의 성안으로 들어가듯이 앞으로 나아갔다.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내 소유였던 모든 물건들이 다시 말해 샹들리의 책 그림 직물 무기가 눈에 들어왔다. 편지들이 가득든 책상을 제외하고 모두 다 그 책상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어두운 아래층의 진열실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층으로 올라왔다. 상점 안에는 나 혼자였다. 나는 입을 열어 사람을 불렀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나 혼자였다. 내부가 넓고 구조가 미로처럼 구불구불한 그 상점에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밤이 되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내 의자 하나에 주저앉았다. 그것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따금씩 나는 이렇게 외쳤다. 이봐요 이봐요 누구 없어요 나는 그렇게 거기에 있었다. 모르긴 해도 한 시간 넘게 있었을 것이다. 마침내 발소리가 들렸다. 느리지만 경쾌한 어디서 들려오는지 모를 발소리였다. 나는 달아나려 했다. 하지만 몸이 뻣뻣했다. 나는 다시 사람을 불렀다. 그리고 옆방에 어렴 부담빛이 비치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가 물었다. 거기 누구요? 나는 대답했다. 물건을 사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꾸였다. 상점 안에 들어오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인데요? 내가 다시 말했다. 한 시간도 넘게 당신을 기다렸어요? 내일 다시 오시오. 내일이면 나는 루앙을 떠납니다. 나는 감히 그에게 가지 못했고 그 사람도 내 쪽으로 오지 않았다. 어렴 부담빛이 전쟁터에서 죽은 병사들 위로 천사 둘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묘사된 장식 융단을 비추었다. 그 장식 융단 역시 내 것이었다. 내가 말했다. 이봐요 이쪽으로 좀 오시지요? 그가 대답했다. 기다리고 있으니 이리 오시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 사람 쪽으로 갔다. 넓은 방 한가운데에 키 작은 남자 한 명이 있었다. 키가 매우 작고 매우 뚱뚱했다. 놀라울 정도로 보기 흉할 정도로 뚱뚱했다. 노르스름한 특수염은 숱이 적어 덤성들성했다.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한올도 없었다. 한올도 없다니. 그가 나를 보기 위해 손에 든 초를 높이 쳐들고 있었으므로 오래된 가구들이 빽빽이 들어찬 늘직한 방 안에 있는 나에게는 거의 머리통이 마치 조그만 달처럼 보였다. 주름진 얼굴이 부풀어 올라 있었으며 눈은 아주 작아서 거의 보이지도 않았다. 나는 예전에 내 것이었던 의자 세계를 흥정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액을 지불하며 내 호텔방 호수를 알려주었다. 다음날 아홉시 전에 그 의자들을 배달해 주기로 했다. 이야기를 마친 나는 밖으로 나갔다. 그가 매우 예의바르게 나를 문까지 배웅 해 주었다. 나는 경찰서장을 찾아가 내가 가구들을 도둑맞은 것과 방금 그것들을 다시 발견한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검찰에 진행 중인 수사 목록에서 그 도난 사건 신고 자료를 전신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는 나에게 기다리라고 했다. 한 시간 뒤 나로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답신이 도착했다. 그 남자를 즉시 체포해 신문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 사람이 낌새를 채우고 당신 물건들을 감출 수도 있으니까요. 저녁 식사하시고 두 시간 뒤에 다시 오시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여기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신문할게요. 내가 대답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묵고 있던 호텔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갔고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잘 먹었다. 어쨌든 기분이 꽤나 좋았다. 곧 그 사람을 붙잡아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두 시간 뒤 나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경찰 서장에게 돌아갔다. 나를 보더니 그가 말했다. 아 선생이시군요. 그런데 선생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내 밑에서 일하는 경찰들이 그 사람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아 그 말을 듣자 실신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사람 가게는 찾았었겠지요? 내가 물었다. 물론이죠.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그 가게를 감시하고 지킬 겁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은 사라진 것 같아요. 사라져요? 사라졌어요. 그 사람은 평소에 이웃 여자집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요? 그 여자도 골통꿈상이죠. 비두행이라고 불리는 별난 과부예요? 그 여자 말이 오늘 저녁에는 그 사람을 보지 못했고 그 행방에 관해서도 전혀 아는 것이 없대요. 일단 내일까지 기다려 봐야죠. 나는 경찰서를 떠났다. 아 루앙의 길거리들이 어찌나 엄산하고 불안하고 유령에 쉬인 것 같던지. 그날 밤엔 잠에 덜라치면 어김없이 악몽에 시달려 도통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불안감에 쫓기는 것처럼 보이기는 싫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기다렸다가 경찰서로 갔다. 그 상인은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의 상점도 굳게 닫혀있다고 했다. 경찰서장이 나에게 말했다. 필요한 조치는 모두 취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상황을 알고 있고요. 그 상점에 같이 가서 문을 열어봅시다. 그리고 당신 물건들을 나에게 직접 알려주세요. 우리는 승한마차를 타고 갔다. 경찰들이 열쇠업자와 함께 상점문 앞에 서있었고 문이 열려있었다. 상점만으로 들어갔지만 내 옷장도 안락의자들도 탁자들도 보이지 않았다. 내 집에 놓여있던 가구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전날 저녁에는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내 물건뿐이었는데 말이다. 처음에 경찰서장은 꽤나 놀라서 불신하는 기색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에게 말했다. 맙소사 서장님 그 가구들이 상인이 사라진 것만큼이나 신기하게도 사라져버렸네요. 그가 빙그레 웃으며 대꾸했다. 그러게 말입니다. 어제 선생님이 물건을 구입하고 돈을 치른 것이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사람이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내가 덧붙여 말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내 가구들이 온통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지금은 다른 가구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겁니다. 경찰서장이 대답했다. 아 틀림없이 밤새 그렇게 해놓았을 거예요? 이 상점은 이웃 상점들과 내통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겁내실 건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테니까요. 우리가 이 상점을 지키는 이상 그 절도 보면 오래 도망다니지 못할 겁니다. 아 심장이 내 심장이 내 가련한 심장이 얼마나 두근대든지 나는 보름 동안 더 루앙에 머물렀다. 하지만 그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무렴 그 남자를 불시에 덮치거나 현장에서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누구란 말인가. 열여섯째 되는 날 아침에 나는 정원사 즉 도독을 맞은 뒤 줄곧 비워둔 내 집 관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상한 편지를 받았다. 주인님 지난 밤 일어난 일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도 경찰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일입니다. 도난당한 가구들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아주 작은 물건들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돌아왔어요. 집은 지금 도난사건 전날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귀신이 고칼로릇이지요? 이 모든 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밤시간에 일어났어요. 그 가구들을 끌어오느라 그랬는지 울타리에서 현관문까지 길이 파헤쳐졌어요? 가구들이 사라진 날도 그랬지요. 주인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하인이니까요. 필리프 로댄 아 안된다 안 돼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편지를 루앙 경찰 선생에게 가져갔다. 매우 꽤바른 반환이군요. 그가 말했다. 꼼짝 말고 가만히 있읍시다. 조만간 그 남자를 체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남자를 체포하지 못했다. 그러지 못했다. 경찰은 그 남자를 체포하지 못했고 나는 그 남자가 무서워졌다. 그 남자가 내 뒤에 풀어놓은 사나운 짐승이라도 되는 것처럼 찾아낼 수 없었다. 그 남자를 머리가 돈 그 괴물을 찾아낼 수 없었다. 우리는 결코 그를 붙잡지 못할 것이고 그는 자기 상점으로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그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니까 그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가 돌아온다 해도 자기 상점으로 돌아온다 해도 내 가구들이 그의 상점에 있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할 수 있겠는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내 정은 그가 수상적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내 정은 뿐이었다. 아 하지만 안 되었다. 더 이상 그 존재를 숨길 수가 없었다. 내가 본 것을 계속 비밀로 간직할 수가 없었다.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될 거라는 두려움을 아는 채로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계속 살아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 요양소를 운영한 의사를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의사는 오랫동안 나에게 질문을 한 뒤 이렇게 말했다. 한동안 여기 계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선생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선생은 재산이 좀 있으십니까 예 의사 선생님 격리된 병동을 원하십니까 예 의사 선생님 친구들의 방문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선생님 아닙니다 아무도 원치 않아요 루앙의 그 남자가 복수하려고 여기로 나를 쫓아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리고 나는 혼자 있다 석 달 전부터 완전히 혼자 있다 내 마음은 거의 평온하다 딱 하나의 두려움만 있을 뿐이다 만약 그 골통품 상이 미치광이가 된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이 요양소로 데려온다면 그러면 이 감옥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